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광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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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고 불엘불엘불 고 에펙 자진해서 광고보는 기능 없나? 그런 걸 누가서 맹중 어이 세상에 아이고 세상에 광고보다 좋다 아이고 연알 덮밥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아이고 세상에 광고보다 좋다 와 구독 도네 와 아이고 연알 덮밥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라가볼린 라가볼린 희미한 라가볼린 아이고 감사합니다 라가볼 라가볼린 라가볼린 반투명 반투명 라가볼린 재활용 넣고 돌려볼까 이런데 저거 빨간만 나와서 뚝배기 깨지고 끝나는 거 아냐 불안한데 아이참 불길한 예감은 빛내가 제일 안치 아이참 아이참 잡았다 역시 얇은 덱을 해야 그니까 그니까 꺄 꺄 축진기 전기축 전기 제 귀 넣고 어둠 내면가? 금강스상관리님 반갑습니다 아이씨 이거 보자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오우 마이 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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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역학이다 역학수 드리퍼 엘리트 피할 곳이 이렇게 없냐 커피 마셔서 잠을 못 자는 거인 커요 아 아 아 아 아 아 헐로그램 주우판 주우판 주판 간다 대갑축 가자 냉장암은 애들이 죽였지 주간게 샀고 나를 지켜 dieta 주간게 샀고 주간게 샀고 주간게 샀고 주간게 샀고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위험했다. 홀로 제 귀 배터리 배터리 충전 컬러풀 갈고리 배터리 역장이라도 하나 있어야 될 것 같은데 냉정함 차라리 걷어내기를 하나도 없을까 냉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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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지어 내 타시작 내 타시작 야차만 다 서브로네 전기 없이 잡을 뻔했네 또 서브로네 우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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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장 룸피 룸피가 낫겠지? 평영특 룸피노우 디백트에는 전기 역학 없었으면 어쩔 뻔했냐. 2장 룸피 3장 룸피가 낫믹 냉정한 불 남펄 비틀 이 번째 지주야 켈리나가도 괜찮을텐데 방불 증폭 증폭 창공지능 조각으로 나왔던 창공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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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엘리트에서 드로우 잘 안 잡히면 귀찮겠는데 길이 너무 안 좋다. 야 15호 왜 주판백도 안 돼. 에휴. Pokemon 게임 진짜. 에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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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길이 너무 안 좋아아. 커피드리퍼인데 제발 커피드리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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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타격은 쓰지 말고 타격 줄걸. 타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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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까마귀도 조각보험만 쓰면 잡을 것 같긴 한데 전기역학은 써줘야 되고 조각보험도 써줘야 되고 아 이거 천천히 쓸거야 캐르다일리 나갔습니다 as 아 아 아 아 아 아유, 재구성을 왜 자꾸 안 쓰지? 아유, 안 돼! 어차피 퍼펙트다 했지? 2막, 3막... 아닌가? 퍼펙트 안 했나? 노누데카 퍼펙트였는데? 아이고, 엔틸3433님 축하드립니다. 축하드리면 되는 거 맞지? 아유, 8개월 구독하셨는데 고맙습니다. 1막에서 맞았던 거 같은데? 2막, 3막 퍼펙트였고 아유, 축하드립니다. 역시 중과로 채널 보면 하는 일 잘 되잖아. 잠을 잘 자기 때문에 능률이 오르는 것 수비까지 싹 다... 잘라내고 재구성도 이제 필요 어, 언제 잡지, 근데? 불잠으로 인한 능률 상승 다음 강화를... 15배다가 할까? 룸피라서 괜찮을 것 같은데? 아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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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증폭축성기까지 들어가면은 그냥 쟤 살아있을때 이렇게 수도 잡았을.. 1패 때 이렇게 수도 잡았을거 같은데 괜히 쫄아가지고 아 이제 증폭춰도 되지 ㄴ 다른 방송은 안그런데 이거 보다보면 언제 잠들었는지도 기억 안나 기억도 안나 아씨 언제 잠들.. 언제 잠들었지 아 잘못 지었다 다 잡은거니까 뭐 대충 돌려도 되지 15강 하자 펜터그래프는 미스입니다 펜터그래프는 미스입니다 20강 하자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밀집 깎자요. 진짜 창방 몇 번을 봐도... 극혐이네 진짜. 저거... 하긴 이 거지같은 전탑에... 인간적으로가 어디 있어. 화산 그만 쳐놓고 밀집 좀 그만 깎고... 또라이같은 게임... 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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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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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거가 이렇게 빨리 됐어야 했는데. 아까는 드루가 좀 꼬였어. 백략 퍼즐 먼저 보자. 야 이번 턴 졸라비였는데. 아니 나는 뒤지게 리트해도 못 깨는 건 못 깨겠던데 어떻게 하시는 거지. 덱이 그만큼의 파워들은 있습니다. 근데 돼지인 것 같은데. 하시. 하시. 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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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하.